정결과 순명, 청빈의 삶을 살기로 종신헌신을 서약한 반지를 끼고 그곳으로 가던 날 대낮에 술에 취한 사람 당신께서 제게 주신 당신의 사람 가시였습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 말아요 특히 혜정이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 죄라고요 수녀님이 뭘 알아요? 수녀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아냐고요 수녀님이 나라도 수녀님이 그 사람 딸이라도 그 사람이 수녀님 아버지라도 그 딸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죄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체야 되는 거예요? 그래요? 혜정아 싫다고요 싫다고요 그냥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모른체야 하시라고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닥쳤을 때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